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장 중 셀비온 매매 풀영상입니다. 영상 길이가 매우 긴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어종상 셀비온이 다 상황과 딱 정고정 깔끔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년 동안 사은 거 하루 만에 반 토막 내놓. 주퍼야 셀비온 홀딩해라 길게 먹어라 오버나잇 가자. 스타트인 님 구독 감사합니다. 스타트인 님 구독 감사합니다. 스타트인 님 구독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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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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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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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아르님 구독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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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마진 넘어왔는데 저배로 하면 돈 번다. 주식에서 매달 마이너스였던 내가 마진에서 매달 꾸준하게 수익 내는 중이다. 국장 접어라. 진짜 국장은 하지 마라 진짜 국장은 하지마 국가 진짜 국장은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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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지니앱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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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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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